수소를 우리 실생활 사용하는 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2050년까지 투입키로 한 수소 밸류체인 비용은 48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3프로와 전자신문이 함께하는 2022년 게임체인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오늘도 전자신문의 류태용 기자님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산업에너지 환경부 류태용 기자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을 하면서 에너지, 정유화, 철강, 조선해운 등 중후장대 산업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 어떤 주제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또 배워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소는 올해도 얘기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2022년도에도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전기도 있고 다른 원자력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수소? 가장 무한하면서도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소가 산소와 반응을 했을 경우에 이제 수소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수소라는 것이 우주 진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규소에 이어서 가장 많은 원자이고요 심지어 원자 번호 1호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널려있는 에너지 원인에다가 부산물로는 물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친환경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소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를 거의 97% 이상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키울 수 있고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소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소를 만든 거는 결국 또 활약 발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청정이냐라는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 수소를 일단은 크게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회색 수소와 그다음에 청색 수소, 청록 수소, 녹색 수소가 있는데요 이 녹색 수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녹색 수소이고요 그래서 가장 청정 수소라고 불립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니까 탄소 배출이 안 되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던 회색 수소와 청색 수소와 청록 수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포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전기를 뭘로 생산해서 우리가 쓰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소라고 하지만 이 수소도 결국엔 우리가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아까 태양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풍력도 그렇고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수소로 가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워낙 수소가 우리 주변에 날려 있으니까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인데요 예를 들면 태양광은 낮에만 비추잖아요 그럼 밤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풍력의 경우에도 바람이 안 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발전 효율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수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그 에너지 수급을 쉽게 얘기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인데 수소는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진짜 궁극의 친환경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목도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모든 나라가 적합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태양광에 적합한 나라가 있고 풍력도 풍력에 적합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수소하기에 적합한 나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는 보편적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들면 수소 밸류체인 그리고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국가를 보면요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중국 등 되게 다양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특히 이들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중국만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미국만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수소차를 약 120만 대 이상 보급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5800기 이상 설치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며 키우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잠깐 물어보긴 하셨는데 수소라는 게 굉장히 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은 불고 있으니까 태양은 비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뭔가를 어떻게 보면 생산하기 더 편할 수 있는데 수소는 제가 아는 바로는 물은 흔하지만 물에다가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다시 그걸 분해하면서 수소를 채집해야 되는 게 가장 주 수소의 채집 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산업이어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수소로 가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수소의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석유화 공정이나 아니면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회색 수소 가운데서도 부생 수소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소 가운데 그리고 회색 수소 가운데 부생 수소가 100%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흔한 수소이고요 이것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분해해서 화학적 분해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분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수전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에너지 다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수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청정 에너지로서의 활용도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놓고 봤을 때는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수소 설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될수록 수소 단가는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궁금한 건 지금 그렇다면 이제 나름대로의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투자라든가 진행을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학계나 산업계에서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난관이라고 지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력의 부재라든가 아니면 규제를 바꿔야 된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듬해 2020년에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6차례에 걸쳐서 후속 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수소 밸류체인을 위해서 핵심기술 개발을 하는데 약 3,7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규모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현재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부하고 산업부는 청정수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색수소 즉 블루수소의 경우에 일반적인 수소 밸류체인에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블루수소 청색수소도 청정수소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청색수소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청정수소를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산업부는 당연히 제게의 입장에 서서 블루수소 청색수소도 청정수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처 간 엇박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청정수소를 지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청정수소는 청정발전공급의무화제도라고 해서 CHP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HPS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소발전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유도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청정수소의 범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이런 CHPS 개정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그리고 산업의 표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산업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와 관련된 법안이 준비됐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현대의 정의선 부회장님 그 다보스 포럼인가 거기 가서 수소 소사이어티를 전 세계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거기 수소 소사이어티의 의장을 자기가 했어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수소 수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그 발전을 할 때 농경사에 진입할 때는 불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혁명 이뤄질 때는 화석연료를 개발함으로써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앞으로 인류가 가야 할 기는 지속 가능성인데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수소라는 것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소 경제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다 보니 앞으로의 경제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있잖아요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 대비 24% 정도가 수요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수소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수소 및 관련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원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나로 추산하면 약 3천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은 3천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성 있기 때문에 아마 정의선 회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진출했던 것 같고요 실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차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트럭이나 드론이나 이런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도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볼보와 다임러, 르노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볼보와 다임러는 현재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수소트럭을 생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르노의 경우에는 미국 플라그 파워라는 수소연료전지 업체랑 또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수소트럭을 생산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 1위에 오른다는 목표입니다 2040년까지 수소 밸류체인을 확산을 시켜서 2050년에는 안정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기자님 정부에서 나오시는 사람 같아요 수소가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사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를 아까 부생수소부터 시작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1, 2년 사이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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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건 정부에서 갑자기 나서서 수소 수소 하니까 이게 진짜 왜 갑자기 이러지? 뭔가 기술이 새로운 게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정부가 현대차가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를 밀어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보급 속도보다는 수소차가 훨씬 늦거든요 인프라가 전기차로 다 깔리고 나면 수소 인프라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과연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밸류체인을 이루는 것이 결국 수소 경제인데요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수소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0년 정도 됐고요 미국의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인가요? 그분께서 2000년도 초반에 더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는 그 수소 경제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 2년 사이에 이것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논의는 되었던 사안이고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호됐다 보니 수소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를 우리 실생활 사용하는 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연료전지 기술이 조금 더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의 경우에도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수소연료전지 차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해서 그 연료전지에 공급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전자랑 수소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이 전자가 이제 에너지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전해질 막이라는 것을 통과를 하면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부산물로 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 수소연료전지 차의 경우에는 수소를 공급을 하면 산소밸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수소차가 나아가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급 속도가 그래서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개차도 사실 나온지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근래에 들어서 인프라 확산과 더불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소차의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충전이 빠르고요 운송 거리가 깁니다 예를 들면 수소차 넥소의 경우에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을 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화되는 전기차 중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차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소 인프라 구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수소경제 기본 이행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이것을 2000대 2000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소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2050년 정도 이르러서 수소충전소가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된 후에 급과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걱정 아니면 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뭔지 아시잖아요 뻥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폭발 저도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우선 정부와 어깨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경우에 자연 발화점이 약 570도 정도라고 합니다 석유제품과 비교해 보면 휘발유나 경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자연 발화점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노출된다고 해서 발화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LPG의 경우에도 원래는 폭발한다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소는 되게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된다고 해도 이게 공기 중으로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거의 이 수소를 보관을 할 때 천바 그러니까 천기압 이상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안전관리 기준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 내에 방호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전기와 거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러한 식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한 40억 원 정도를 안전기준 마련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안전기준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소폭발과 수소폭탄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반적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소가 폭발하면 수소폭탄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자연적인 수소와 다르게 2중, 3중으로 인위적으로 수소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군요 국내 기업들 얘기 한번 해보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수소의 생태계로 들어가려고 요즘 이런저런 사업기획들을 많이 발표하던데 그런 것들을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기업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SK와 현대차,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 효성, 두산 등 이런 기업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그룹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2050년까지 투입키로 한 수소 밸류체인 비용은 48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SK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요 18조 원 정도, 약 19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12억 정도, 그리고 포스코도 11억 정도 11억이요? 네, 12조 갑자기 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11조 원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약 48조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각 사가 각 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수소 밸류체인을 크게 나눠보면요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그리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유통하고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SK그룹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SK그룹의 경우에는 이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화, 그다음에 에너지 계열사인 SKENS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그 액화수소 3만 톤과 그다음에 블루수소, 청색수소죠 그 청색수소 25만 톤 등 28만 톤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이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플라그 파워라는 그 수소연료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SK주화, SKENS 합쳐서 1조 6천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분율을 따지면 약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한 수소를 플랜트를 어디에 짓냐면요 그 인천 석유화학단지 내에 지을 예정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인천 석유화학단지 인근인 수도권과 인천, 경기 지역에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하고 바로 운송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충전소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충전소를 수소 복합충전소로 만들겠죠 그런 걸 통해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방침입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현재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2050년도까지 이것을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것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철강을 생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철강석과 석탄을 고루에 넣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철강석과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강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것은 석탄이라는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를 해서 부산물로 물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강석과 수소를 고루 대신에 포스코 자체적으로 파이넥스라는 기술을 적용한 유동환원로와 용융로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철강과 물을 부산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설비 도입을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그 독일 린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이 독일 린데하고 또 합작 법인을 국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이 갖고 있는 울산 용영부지 내에 에카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연산 약 1만 3천 톤 규모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이 에카 수소를 또 생산을 하고 효성중공업은 또 수소춘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쪽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그래서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현재 약 2030년도 정도까지 전국에 수소춘전소 약 12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 곳곳에서 물 밑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수소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던졌던 의구심 어린 질문들이 지금 무색하고 이건 그냥 ING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생산 유통 뭐 나중에 저장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여되어 있는 거네요 특별히 SK이면 생산이다 효성이면 유통이다 이게 아니라 각각 다들 다 얽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들면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환원제철소를 통해서 만든 그 청정철강 있지 않습니까 그 철강을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고 그 현대차는 또 이러한 청정철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SK가스의 경우에도 또 협력을 하는데요 롯데케미칼이 부생수소를 만들면은 SK가스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SK가스는 이 부생수소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석유화 공정의 또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판매사에 또 판매를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요 어깨간에 거의 합종연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민간수소위원회가 또 발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대기업들이 참여한 이유도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초반에 발빠르게 대응했던 게 일본인데 일본은 요즘 수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본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lcoe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청정수소를 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호주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에서 청정수소를 지금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청정수소 비중을 2050년도까지 청정수소 자금률을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걸 다 충족할지 아직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정수소를 또 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에너지 수급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동지역의 석유화학기 기반으로 한 그들 국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게 중요하고 실제 우리나라도 외교통상 관련한 집계에서 외모고시 패스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5대 메이저 국가로 대사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5대 메이저 국가에 우리가 다 아는 미국 중국 다 들어가는데 의외로 들어가는 나라가 사우디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광활한 태평원에서 태양광 패널로 수소 생산하는 호주 같은 나라에서 브루나이 같은 나라에서 수소 사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에너지는 고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소는 앞으로 각광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구경회사 중에 아람코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람코의 경우에도 그 사막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린 암모니아와 블루 암모니아라는 이런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것이 뭐냐면 수소와 질소의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암모니아를 경기분해하면 또 수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람코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S-Oil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Oil이 지금 아람코하고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하기 위한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대 오일뱅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중요해요 최근에 요소수 문제도 또 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암모니아는 화장실이 많은데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얘기 나왔어요 요소수 부족하다고 화장실 같이 만든다고 진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 중에 아까 생산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대신에 아까 친환경으로 생산된 에너지들 밤에는 태양이 안 뜨니까 낮에 막 이렇게 저장해놨던 저장하기가 참 힘든 이 자연 에너지들을 수소로 저장해서 옮기는 사업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는 보면 생산 내부에서 도는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글로벌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운송도 많이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요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을 운송하기 쉽게 하려면 액화시키는데요 영하 253도의 극저온으로 액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부피가 기체 상태 대비 8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액화 수소를 어떻게 운송을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체 수소도 운송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기체 수소를 가지고 충전을 하는데요 수소를 운반하는 것을 보면 크게 운송 수산으로 튜브 트레일러와 파이프 라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튜브 트레일러라는 것은 수소의 생산지에서 수소를 저장을 하고 수소 충전소까지 운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압축 용기입니다 이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원통형 용기를 씻고 옮기는 설비인데요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하고 용적 기준이 기존에는 450바, 450리터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 700바, 1400리터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고압 용기 그리고 보다 많은 수소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NK라는 회사는 튜브 트레일러 타입 중에 4타입을 만드는데요 이 4타입은 350바, 1200리터 정도를 압력 및 용적 기준을 그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상용화한 회사도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하고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450바, 450리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한화솔루션은 450바, 550리터 정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압력 및 용적 기준도 풀어주고 실증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킬로그램은 기존에 약 300kg 정도였다고 한다면 1회 운송 시입니다 300kg 정도였다면 약 600kg까지 늘어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반도 늘어나고 운반이 늘어나면 한 번 운송을 할 때 더 많은 양을 수송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운송비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 수소 가격도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느낌이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기자님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은 사실은 아직 수소차도 보기가 약간 뜨문뜨문하고 우리 여의도는 그래도 국회의사당의 수소충전소 1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긴 봤는데 이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좀 뭐랄까요? 익숙해지는 정도로 사용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기다리면 될 거라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 생각하세요? 2040년 정도? 아직은 좀 남아있구나 아직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수소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데 이 인프라 구축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욱더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어느 정도 자리 매김하는 그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시기를 넘어서면 극가속돼서 아마 수소차 보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직 좀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수소사회 수소 기술이 아니라 수소 소사이어티를 구성하는 데는 조금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이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외국에 꽤 있죠 그다음에 또 전기전자만 하는 회사도 외국에는 다 있지만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건설, 뭐뭐 이걸 다 하는 회사는 등으로 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결국 탄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늘어나다 보면 어차피 자신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수소 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마침 이런 회사들이 다 한 회사가 아니라 한 3, 4가지 우리나라 메이저 대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에 있거든요 그러면 얼라인을 맺기가 쉽고 야 너 어차피 주유소 하던 거 너 수소로 바꾸면서 너도 비용 절감하고 난 자동차 수소로 만들게 그리고 우리들이 다 같이 가서 정부다 얘기해서 고용 창출하겠다고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더 수월성 있어 보여요 그러면 수소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제조업도 결국 하여라키가 생기는데 탑에서 그렇게 정하면 밑에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저도 사실 2040년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증폭되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소 밸류체인의 현재까지 누적으로 보면 약 300개 넘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죠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부가 2040년까지 이러한 수소 전문기업을 1,000개 사이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수소 밸류체인이 더 촘촘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절감이나 그리고 경쟁력 부분에서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소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정보로서는 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업계가 충분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 경제 수소 밸류체인 만큼은 선도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죠 그렇네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좀 얘기해 주셨고 중간에 우리 기업이 투자한 플러그 파워나 이런 해외 기업 사례는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해외에도 분명히 수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프라를 깔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해외 수소 주요 업체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수소 업체로는 미국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쪽으로 또 강점이 있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블룸 SK 퓨얼셀이라는 것을 국내에 만들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연료전지가 또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의 발전 효율로 따져보면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경쟁사인 두산 퓨얼셀의 발전 효율보다도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블룸 SK 퓨얼셀이 만드는 그 연료전지는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형이거든요 그 수소연료전지의 경우에 3세대 연료전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그 2보다 전단계인 PAFC라고 해서 인산형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거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SOFC 연료전지를 넘어가면서 이제 SK와 합작법인을 만든 블룸에너지와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 파워와 블룸에너지를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흥미진진해지네요 앞으로 수소라는 어떤 테마로 여러 회사들의 어떤 이합집 쌈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지만 그 말씀드렸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또 수소에너지고 그다 보니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인류는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원전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 있긴 하지만 수소라는 것도 결국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보급이 될수록 이러한 발전 원가도 많이 나아질 것이거든요 수소로서의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면 그만큼 더욱 많은 파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 기업들이 신바람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수소경제 1위 그리고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같은 또 세계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조선업인데요 그 이유가 고용 유발 개수가 제일 높아요 그 배 하나 만들 때는 진짜 사람들 다 붙어야 돼서 우리나라에 실제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하나 팔았을 때는 거기 안에 있는 여러 부품들 중에서 우리나라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 부가가치 중에서 상당 부분 다시 외국은 나가는데 배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럼 넥스트 조선업 같은 분야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수소를 꼽아요 이게 빨리 좀 자리매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관을 좀 많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방향성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선도했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선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 부분에도 완전히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소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의 류태용 기자와 함께 저희가 2022년 새롭게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로 수소와 관련된 부분 봤고요 특히 밸류체인과 관련돼서 좀 공부를 자세히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류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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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